챌린지를 같이 하고 싶다 하셔가지고 아니 근데 누가 누구죠? 지금 다 똑같이 가봤어가지고 저도 와이프거든요 진짜 찐! 어머! 우리 다 했는데요? 아 벤토잖아! 아니 아이들인데 보여줘야지 연신네 아이들분들이랑 같이 골목에서 쇼츠 찍는거에요? 응? 와아 아이들이 제가 알기로 골목에서 이렇게 찍은거 없는걸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제가 골목구심이 있어서 디아코도 여기 와서 괴짜를 같이 찍었었고 애쉬아일랜드도 여기 골목에서 찍었어요 그 조회수 다 잘 나왔어요 조회수는 포트려야겠네 그니까 연신네가 또 핫한 번호가가 있어요 근데 가끔 일요일 저녁에 이렇게 구석에서 오마이트 하는 사람도 있어서 모자이크 처리! 모모 모자이크! 여기 근데 완전 진짜 한램이 있거든요? 여기 한램거리로 한번 가보시죠 어 여기 여기? 아 여기 서면 되겠다! 여기 좋은데? 이 자식도 이제 아는거지 친구가 찍으면 시방 다 깔아갖고 오이시 2탄 나오겠네 우와 여기 딱 좋은데? 응! 여기서 찍고 대기하는 공간을 이쪽으로 잡으면 될 것 같아요 여기! 근데 그 조명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사장님 이거 하나 사는 기회에 뭐 하나 여쭤봐도 돼요? 제가 여기 송도하는 센서거든요 아 혹시 반 정도에 올 것 같긴 한데 그러면 안 돼요 아 안 돼요? 너무 늦죠? 아 좋구나! 이따가 혹시 와서도 한 열려있으면 분명히 줄게! 아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가세요! 이럴 때는 분명히 맡겨야 돼요 맞아요 맞아요 근데 저기도 찍으면 진짜 진짜 재밌긴 하겠다 근데 저기도 찍으면 진짜 재밌긴 하겠다 아니 이거 뭐예요? 뭐 여기 약간 뭐 황...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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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뭔데 여기 아니야 자 사줘 볼게요 아니 근데 누가 누구죠? 지금 다 똑같이 가봤어가지고 이거 한 번 찍을 때나 했지 이렇게 또 찍을 때 했지 맞아요 저 이게 폐기처럼 돼 있을 줄 알아요 맞아요 버릴 줄 알았는데 있더라고요 너무 너무 좋다 왜냐면은 또 우리 슈아가 아파가지고 빠져서 외로웠는데 언니가 채워주셔서 제가 슈아예요? 막내예요 커피니스 잘 부탁드립니다! 막내예요 아니 그 사실 아이들께서 챌린지를 같이 하고 싶다 하셔가지고 근데 사실 저도 너무 하고 싶었거든요 진짜요? 진짜 연락 드리려고 했어요 제가 왜냐면 또 저희가 또 통화한 게 있거든요 아이들 아이들 아이키 아이들도 있고 저도 와이프거든요 아아 진짜 찐 귀여워 아아 I'm real 와이프거든요 아아 맞네 네 아니 사실은 이 와이프 영상이 올라가고 언니 얘기를 진짜 많이 들었어요 어 후기 예전에 맞아 맞아 이 가발 쓰고 한 거 이 가발이 수호파 때 썼던 가발이에요 근데 이거를 쟁여놓고 입기를 잘했다 아이들에만 할 수 있어서 사실 이거 이거 없었으면 제가 또 맨머리로 나가면 또 약간 그럴 수 있는데 뭔가 우리가 또 이렇게 공통점이 있고 어우 너무 좋다 네 제가 또 이거 화이트로 입고 오신다고 하거든요 저도 화이트로 맞춰 입고 오긴 했거든요 너무 예뻐요 너무 예뻐요 그리고 아까 이것도 저 챙겨주셨어요 너무 귀여워 네 약간 눈치 보이긴 하는데 이 정도 또 민트랑 핑크가 잘 어울려요 근데 진짜 색깔이 너무 예뻐요 근데 잘 어울려요 우리 솜사탕이에요 완전 솜사탕 아니 너무 칭찬만 하니까 뭐라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쇼트를 같이 찍을 건데 와이프 챌린지 같이 한번 보고 저도 한번 직접 배우고 좋아요 스폴레이션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자칫 멀리서 보면 살짝 그 제 머리처럼 보호하거든요 여기 스며들어가지고 근데 예쁘긴 하다 네 오늘 첫 발목 볼까요 네 네 아 아 어 이거는 노가발 확실히 느낌이 다르다 이건 다르게 찍은 거긴 한데 이 파트이긴 하거든요. 귀엽다, 이거. 저는 여기서 뭐가 좋냐면 딱 저기 느낌도 너무 좋고 뒤에 이런 느낌도 너무 좋아서 이어서 하면 어떨까. 좋아요. 혹시 괜찮으시다면 디테일을 조금 알려주세요. 그럼요, 그럼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여쭤볼게. 보통 제가 연신내 오면 골목 바이브로 찍기도 하는데 야외에서 찍는 건 어떨까. 좋네, 좋은데? 야외에서 찍잖아요, 그러면 사실 이게 좀 샤라웃이 더 잘 돼요. 연신내 주민분들이 이렇게 다 몰리시거든요, 댓글에. 진짜요? 조회수, 조회수 좀 잘한다. 오, 이 팁이다, 이거. 진짜 전문가의 바이브가. 나 진짜 몰랐어. 그러면 저희가 연습을 여기서 하고 바로 가자. 그 아까 거기랑 거기는 이어서 알려드릴게요. 어, 좋아요. 쿠, 크림, 수. 테이스티스, 코코로콜. 원 미어, 와이. 머리 넘기고. 머리 넘기고. 월. 시, 일. 시, 일. 음. 맞아요, 이거 귀엽게 해주시면 돼요. 약간 좀 이렇게 고치기 가도 돼요? 어, 고치기 가도 돼요. 음. 음. 어, 좋아요.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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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이제 모여, 발 모여야 돼요, 그냥. 원 미어, 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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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 일. 음. 이거 프리스타일. 아, 자유롭게? 네. 세 번 해주시면 돼요. 오케이. 오, 좋은데? 퍼컬, 러커. 원 미어, 와이. 와이. 시, 일. 음. 크림. 루. 오, 있어. 튕커, 튕커. 원 미어, 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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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이거 다 했는데요? 그러니까. 아, 댄서잖아. 아, 댄서. 댄서. 그리고 두 번만 해, 대박. 역시 다 너무 좋다. 거기는 아직도 헷갈리거든요. 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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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근데 손이 반대요, 손이. 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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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이. 메이. 여러분들을 떡볶아. kat. 풍! 아이, 킹, 킹. 어, 총, 총. naire 입 intends. 와이. 잠깐만요. 여기서 이렇게 하고. 하! 골반은 근데. 아, 오케이 오케이. 99% 왔어. 한 señora 튀겨 있겠다. 가운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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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언니들 어떻게 가운데로 안 돼요 이게 또 막맨대예요 센터잖아요 이 머리색이 준비해 주셔야 돼요 예 앗싸 아 아 아 너무 좋다 발 모으는 것만 와인 와인 이거 어때요? 따라라라다 따라라라다 빠지면서 이렇게 한 명씩 한 명씩 이렇게 할 수 있지 않나? 해볼래요 뭐해요 뭐해요? S 하고 이거 할 때 이렇게 샥 들어와가지고 아 이렇게 앨벨 이렇게 오니까? 네 새로 한 줄 이렇게 만들어서 한 명씩 얼굴이 뭔가 좀 잘 보이면 좋을 것 같아서 밀쇄신 빠지고 이거 드 드 드 드 드 이렇게 빠지고 나서 이걸 좀 이렇게 같이 가도 될 것 같아요 좋은데요? 이렇게 해서 마지막에 이렇게 보일까요? 좋아요 대박 우리 그렇게 할까요? 언니들 그거 그거죠 시그니처 좋아요 좋아요 혹시 아이들 또 필요하면 얘기해주세요 와이프 와이프 할 때 봐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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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네 네 네 네 에스 하이 어허 렛츠고 한 줄 한 줄 이렇게 하고 마지막에 어차피 끝내야 되니까 그냥 앞으로 다 같이 그냥 걸어가봐 어, 괜찮아요. 어, 좋아요. 아니 근데 동네에서 지나가다 보면 에이, 가져줄래요. 재밌겠다, 재밌겠다. 바로 갈까요? 같이 가. 어, 우리 사장님. 사장님! 끝나셨죠? 네, 들어가셔도 돼요. 몇 분 정도 있어? 진짜 딱 10분? 기다릴게요. 아, 너무 감사합니다. 죽발만 하세요. 굴려있어요. 얼굴이 다 나와요. 다 나와요. 다 나와요. 아니, 보세요. 보세요. 원래 저런 것들 걸려주셔야 돼요. 굴려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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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F 굴려있어요. 보소. 자 measured fish. 다 나와요. 굴려있어요. 굴려있어요. 들어왔어! 센터에 너무 좋아! 너무 좋은데? 네, 바로 가보겠습니다. 그래, 둘, 셋! 오케이, 그러면 이걸로! 예스! 서핑!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더 나은 게 더 남겨버릴까요? I cook, 크림, soup, tastes it, Coco, Rocco Want me your wife, but she is Mm, mm, mm I clean your room, it's so twinkle, twinkle Want me your wife, but she is Mm, mm, mm Wife, I make you feel so high I make you feel like lie But I don't wanna Wif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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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ife Wife, I make you feel so high I make you feel like lie 사장님 감사해요. 어우 진짜. 우리 와이프가 편이거든. 어? 와이프? 와이프? 제가 사실 어디 가서 춤 안 하르쳐줄게. 아니 하나만 진짜. 하나만 딱 춰야지. 이렇게. 아 진짜 이거 하이프. 아 이거.